싸우지 말고 가자 저거 왔어? 들어왔어? 들어왔어? 아 저기 꽃감 말 달려있어 저게 꽃감이야 가서 보자 이거 봐봐 이게 꽃감이야 그게 꽃감이야 감을 하는 걸로 말려서 만든거야 달콤해 엄청 이거 뜯어도 됐나봐 뜯어도 안되지? 근데 소아 아저씨가 뜯었어? 아저씨가 뜯었어? 나 진짜 방망가 만져볼래? 만지라고 나 좀? 진짜 감이네 만져봐 소아도 한번 만져봐 젤리스트로 같은데? 젤리스트로 같은데? 젤리스트로 같아 젤리스트로 챔드 이거 콕 해서 먹어봐 먹어봐요 치즈 들어가서 맛있어요 이거 라온이 아는 노래야 엄마가 해줄게 이런게 차지 자 라온이 여기 다 쓴건 저기다 놔야지 라온이 여기 나 탈 나 탈 하지마라 멋있네 라온이도 예쁘고 소아도 라온이 멋있다고 해주세요 바이브 보현